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박인영입니다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 A하고 B 일단 여기부터 채워야 되겠죠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는 마이크로파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외선 적외선 사이는 당연히 가시광선이 됩니다 근데 이쪽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A하고 B가 뭔지를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이쪽 글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는 마이크로파고 B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바로 확정을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기역, A는 가시광선이다 아니죠 마이크로파고 두 번째 진공에서는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똑같죠 니은은 정답이고 디귿,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이쪽으로 파장이 큰 거죠 이쪽으로 오면 파장이 큰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진동수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다라는 것은 틀린 친구도 없을 거라 보시고 보고 2번으로 갈게요 자 핵반응식입니다 핵반응식인데 일단 학생 A를 볼게요 가는 핵분열 반응이다 자 우려는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핵분열 맞고 나는 핵융합이다 자 3이 최대였는데 여기는 4가 나왔죠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까 핵융합이 맞습니다 자 정답이고 두 번째 학생 B 기억은 양성자다 그랬는데 일단은 숫자를 다 맞춰봐야죠 이 3개를 더한 것은 이 2개의 진량수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할 게 아니라 우려는 핵분열은 보통 우려는 핵분열 한 가지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려는 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확정을 해놓고 혹시 불안하면 1, 0 적어놓고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려는 핵분열은 항상 중성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억은 양성자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자 나에서 1, 2수소 그 다음 1, 3수소 이거죠 반응 전에 전체 진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뒤에 거는 반응 후에 전체 진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에너지가 발생했죠 자 에너지가 발생하려면 진량은 감소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일로 오면서 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2는 mc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량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핵과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진량 수는 같지만 진량이 같은 건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항상 문제는 v는 t분의 람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v는 t분의 람다와 이쪽에서 v는 t분의 람다 이 세 가지 변수를 1대1로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파장 비교해 볼게요 여긴 파장이 8m입니다 8cm죠 자 여기 파장은 4c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알려준 조건이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자 추가 조건이 a에서 파동의 진행속력은 4cm per sec다 자 여기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기가 2초겠죠 근데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할 때 그 파동의 주기 또는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주기는 2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은 2cm per sec다 라고 해주는 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기억을 먼저 볼게요 파동의 주기는 2초입니다 여기서도 2초 여기서도 2초 됐고 b에서 파동의 진행속력은 2cm per sec죠 자 니은 틀렸고 세 번째 0.1초가 지났을 때 yp 높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을 하면은 얘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자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주기이기 때문에 2초가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럼 0.5초면 어디가 있느냐 1초면 어디가 있느냐 1초면 이쯤에 와 있겠죠 절반이니까 0.1초면 분명히 여기보다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0.1초면 p의 파동의 변이는 현재보다 낮아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ㄷ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 이 패턴은 v는 t분에 남다 비교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전의 과정을 보면 빛을 방출하는 게 세 개 흡수하는 게 하나가 나와 있고 방출할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 세 가지가 제시가 돼 있고 이쪽은 파장이 커진다 자 파장이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람다 3번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스펙트럼입니다 abc 중에서 그래서 a가 되겠죠 자 에너지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면 c가 가장 큰 에너지 a가 가장 작은 에너지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짧은 쪽 가장 긴 쪽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볼게요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냐 자 b는 에너지가 이 4번에서 이 2번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이다 맞죠 c하고 람다 1 맞고 마지막 d를 볼게요 자 d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광자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의 에너지는 c의 에너지와 a의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d의 에너지는 에너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d의 에너지는 c의 에너지에서 a의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동수로 표현해주면 h, f, d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파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파장으로 표시해주면 여기가 c니까 1번이 되겠죠 1번에서 a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없애주면 보기에 나온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d은 식 다 쓸 필요 없이 에너지의 차이와 같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면 안되고 마이너스였어야 된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d은 틀린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강상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강상반 하나씩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자 일단 처음에 이놈의 무게를 재면은 w라고 나옵니다 자기력이 없을 때 순수하게 중력만이 측정이 된 거겠죠 자 그런데 b하고 c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에서 보면 일단은 무게가 달라졌어요 힘이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기에도 뭔가 강자성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강자성체가 들어가 있다는 그 뜻이 됩니다 자 그거는 당연히 a겠죠 자 여기 여기 전부 다 강자성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가 강자성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힘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위에서 들어줘야 되는 힘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자기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자성체와 b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b가 상자성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원래 무게보다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다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를 누군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측정되는 힘은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c는 a와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c는 간자성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순서 그대로 강상반 이라고 결정을 지어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겠죠 자 됐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무난하게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고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l1, l2 그 다음 0.9시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항상 그림은 어느 관찰자 기준으로 표현이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죠 a의 관성계에서 본 그림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보면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pq 거리는 l2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보면 pq는 정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고유 길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길이를 잰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주선 이 두 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1 자체는 수축이 일어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게 a 관점이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바로 볼게요 자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자신의 시계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나에 대해서 등속 운동하는 다른 관성계의 시간은 항상 느리게 가게 돼 있습니다 즉 a가 볼 때 내 시계보다 b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내 시계보다 더 천천히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b가 보면 우주선은 정지 있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은 b에 대해서는 정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우주선의 길이를 재면 고유 길이로 나타나게 돼요 그 고유 길이를 수축시켜 놓은 게 l1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수축되기 전 l1보다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ㄴ은 정답이죠 고유 길이냐 수축된 길이냐 이 개념만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볼 때 b에서 방출된 빛 자 여기서 빛이 방출됩니다 그게 q까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c분의 l2라는 게 있죠 이게 뭔지부터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단순하게 a가 볼 때 b에서 q까지 거리가 l2고 b와 q는 둘 다 정지해 있고 그래서 빛의 속력 c로 가게 된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a 관점에서 측정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b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보면은 일단 p에서 q까지 길이는 짧아집니다 자 밑에는 b가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는 a가 보는 관점이죠 자 b가 볼 때는 pq 거리가 일단 짧아지고 길이 수축 향상 그 다음에 빛이 출발을 했는데 자 이 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b가 보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0.9c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짧은 거리만 가도 되는데 그 목적지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또 빛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쯤까지 오면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일찍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b가 볼 때 p에서 q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1 2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dq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tq 거리는 짧아졌고 목적지가 빛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7번 연력항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pb 그래프가 아니라서 좀 불편하죠 부피 온도 그래프다라는 거 잘 보시고 자 그래도 우리는 무슨 과정인지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죠 등적입니다 자 등적 과정인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인데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q는 자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u랑 같습니다 델타 u랑 같은데 문제에서는 얘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q도 플러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거를 그림에 그리기 조금 좁다 그러면 표로 나타내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죠 표 그리는 거는 자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거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등압 과정이겠죠 아 등온 과정이겠죠 근데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델타 u는 제로고 q는 w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됐죠 자 c에서 d로 가는 거는 이거의 이제 반대 과정이 되겠죠 q는 델타 u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의 반대가 됩니다 q는 w만 있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대신에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효율이 나와 있죠 효율이 0.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편합니다 효율이 4대 1이다 그럼 버리는 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 여기는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 여기는 기체가 한 일 이렇게 되겠죠 자 셋 중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두 개도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율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식으로 쓰는 것보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 b 과정 플러스 5Q입니다 플러스 5Q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플러스 3Q입니다 됐죠? 자 흡수한 거는 여기서 딱 두 개 얘네들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흡수한 거는 딱 두 번이고 방출하는 게 두 번인데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이 8Q라고 정해진 겁니다 됐죠? 그럼 4대 1대 3이기 때문에 방출은 6Q 그 다음 여기는 해준 일은 2Q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체 압력은 b가 c보다 작다 그랬는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온도가 똑같죠 온도가 똑같으면 여기 pb를 곱한 것과 여기 pb를 곱한 것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온도는 pb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피 자체가 위쪽이 더 크죠? 그래서 압력은 아래쪽이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압력은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전체로 볼 때 압력은 부피 분의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y축, x축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작을수록 여기는 기울기가 크죠? 여기는 기울기가 작죠? 기울기가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연령은 얼마냐 c에서 d로 갈 때 이때도 내부에너지만 증가하고 여기도 내부에너지만 감소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보면 t1, t2 t2, t1 똑같죠? 온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5Q면 여기는 마이너스 5Q가 됩니다 어차피 둘 다 해준 일은 없고 내부에너지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같아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마 표를 다 그린 친구들은 여기에 델타 U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5Q면 여기는 마이너스 5Q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ㄴ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Q면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이 마이너스 6Q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Q를 방출했기 때문에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출해야 되는 연령이 마이너스 Q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ㄷ, DA 과정에서 받은 일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받은 일과 Q가 똑같습니다 Q는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6Q를 둘로부터 만들면 되고 8Q를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였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다 채워도 되겠고 아니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계산을 좀 됩니다 PB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냥 이 그래프에서 등온과 등정만 이해하고 바로 풀어도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역항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초기 조건은 ABC가 함께 등속도 운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짬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여기를 자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A가 이쪽으로 가속도 6A로 내려간다 라고 돼 있고 얘네들은 가속도 A로 함께 움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줄 끄는 문제고 외부에서 다른 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장력 T 장력 T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알짬의 변화량만큼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변화량이 나타나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T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질량 M이 가속도가 처음에 등속도였죠 가속도 0이었습니다 0에서 6A만큼 변했다 그래서 알짬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뜻이죠 됐고 자 일단 크기만 맞추면 됩니다 자 B하고 C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B하고 C도 알짬 중력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B하고 C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장력 T만큼만 알짬이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B의 질량 미지수죠 라지 M 라지 M 플러스 2M이 처음에는 가속도가 0이었는데 지금은 A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6MA가 나오려면 라지 M은 4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을 또 끊습니다 이번에는 B하고 C를 연결한 이 줄을 끊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을 끊었더니 B는 가속도가 3A다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속도가 커지진 않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미끄러질 겁니다 가속도가 3A로 바뀌고 자 C의 가속도가 안 나왔어요 그럼 모른다가 아니라 C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G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B하고 C만 움직일 때 그때 Q의 장략을 T'이라고 한다면 이 T'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량 4M이었습니다 B는 4M인데 가속도가 이쪽 A에서 반대 방향 3A로 총 4A가 바뀝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었죠 2M인데 가속도가 G-A G가 당연히 A보다 더 크겠죠 G-A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16 2로 나누면 8A가 되고 넘기면 9A가 G가 되기 때문에 A가 9분의 1G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B의 질량과 가속도 A를 다 구현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B의 질량은 4입니다 정답이죠? 두 번째 가속도 A는 8분의 1G가 아니라 9분의 1G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P를 끊기 전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입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 장력이 얼마냐 자 여기 장력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항상 장력은 어려운 쪽으로 물어본다고 돼 있죠 여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속도 운동할 때죠 등속 운동할 때 A가 밑으로 미끄러지는 중력 성분은 이 두 개의 곱이 되겠죠 6MA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력을 제거했을 때 얘가 6A라는 가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중력 성분은 6MA이다 그런데 등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T랑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가속도가 아까 9분의 1G였기 때문에 9분의 1G를 대입하면 3분의 2MG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D금도 정답이다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8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또 힘의 평형 문제죠 방금은 가속도 문제고 이번에는 평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수평면 위에 올려놓고 외부에서 주는 힘을 다르게 준 거죠 F, E, F를 다르게 줬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조건 B가 1을 떠받치는 힘 자 여기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A를 우리가 보시면 A가 받는 힘은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Mg 플러스 F가 있고 여기서 A가 받는 힘은 아래로 Mg, 위로 EF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그 두 개를 상세시켜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받쳐줘야 되는 힘은 Mg와 F를 합한 것과 같고 자 이게 B가 A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자 여기는 Mg에서 EF를 뺀 게 되겠죠 이게 B가 A를 떠받쳐주는 힘입니다 EF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떠받치는 힘은 그만큼 줄어들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E를 곱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는 4F, 2항하면 5F고 2항하면 Mg가 됩니다 그래서 F는 5분의 1 Mg가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역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이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A,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기역은 답이 아니고 두 번째 F는 5분의 1 Mg 답이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그럼 얘네들을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떠받쳐줘야 되는 힘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는 원래 무게 4Mg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F를 추가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F를 더해주면 됩니다 5분의 1 Mg 자 이게 가에서 수직항력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되겠고 자 여기서도 4Mg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수직항력과 같은 방향으로 EF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EF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율만 구하면 20일 때 여기는 20에서 2를 빼야 되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7대 6이 됩니다 6분의 7배다 정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평형문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많이 봤던 문제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상황이 제시가 돼 있고 자 우리는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운동량은 여기는 플러스 P 여기는 마이너스 P입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된 거죠 자 그때 B가 받은 힘의 크기가 나오는데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이 ES와 S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기억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가 받은 평균 힘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서 당연히 전체 시간 분의 전체 충격량 여기도 전체 시간 분의 전체 충격량 이렇게 되니까 4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와 충돌하는 동안이 벽과 충돌하는 동안보다 4배다라고 해야 되는데 같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평균이면 그냥 눈으로 봐도 됩니다 눈으로 보면 자 이 면적과 같기 위해서는 높이가 얼마로 일정하면 될까 한 이 정도면 되겠죠 평균이면 이 정도 되는 거고 이 높이, 이 면적과 같으려면 평균적인 높이는 이 정도면 됩니다 눈대적으로 보고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정확하게는 4배라는 걸 구했고 두 번째 2번에서 운동량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일단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충격량을 2S만큼 받고 여기서 충격량을 S만큼 받는다라고 돼있지만 벡터입니다 여기는 크기라고 돼있죠 실제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지 B 기준으로 나타내 볼게요 B가 A하고 부딪힐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충격량이 플러스예요 근데 벽과 부딪힐 때는 B가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 충격량은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자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P인데 거기다가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했더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됐다 이 뜻이 됩니다 됐죠?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라니까 처음 운동량에서 이만큼 변했더니 얘가 됐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정리하면 S 이퀄 3분의 2P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까지 변화만 주면 첫 번째 충돌 후에 이 운동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이거고 처음에는 이만큼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4만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면 나중 운동량은 3분의 4에서 3분의 3을 빼니까 플러스 3분의 1P가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의 정답은 3분의 1P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3번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몇 배냐 물어봤는데 A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는 참외 운동량이 P였죠 플러스 P였습니다 근데 이때 A하고 B가 부딪힐 때 A가 B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2에 있을 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A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극의 충격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분의 4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A의 운동량도 마이너스 3분의 1P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와 B는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은데 질량이 절반이죠 여기를 V라고 한다면 질량이 절반인데 같은 크기의 운동량이 나와야 된다 그럼 속력은 2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겠고 조심할 것은 힘의 방향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B가 받은 힘 이라고 돼 있었으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받는다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크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됐습니다 10번 넘어가고 11번 다이오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오드가 3개가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 LED에서 빛이 나오느냐 라는 것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A에 연결한 걸 먼저 볼까 B에 연결한 걸 먼저 볼까 고민을 할 때 일단 A는 둘 다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부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로가 최대한 단순해야 좋은 거죠 그래서 S2를 열어놓은 것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배치도 가장 쉽게 해준 거죠 자 먼저 볼게요 자 A에다 먼저 연결했습니다 A에다 연결했으면 플러스가 여기 있죠 여기서 전류가 나가고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오려는 방향이에요 근데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는 거죠 자 이쪽에 전류가 흘렀으면 여기도 흘렀을 텐데 LED 쪽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역방향이거나 얘만 역방향이거나 얘만 역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불이 켜지려면 여기도 전류가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전류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역방향이 되면 어차피 전체는 안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둘 다 순방향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누가 역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A에다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S2까지 닫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LED에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죠 자 아까는 이렇게는 흐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얘를 닫았더니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끝났죠? 자 다 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P형 N형 여기가 P형 N형 근데 이렇게는 전류가 흐를 수 없었기 때문에 PN이면 안 된다는 거죠 PN이 거꾸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N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먼저 볼게요 A의 X는 P형이죠 P형이기 때문에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P형은 양공 N형은 자유전자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S1을 A에다 연결하고 이거죠? S2를 열었을 때 이거입니다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역방향이다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럼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B에다 연결한다고 되어있죠? B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았으면 전류가 흐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LED에 불이 켜질까 물어봤는데 자 거꾸로 연결하면 여기는 흐른다 하더라도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예 흐를 수가 없고 여기는 흐를 수 있는 구조지만 얘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해보면 직접 나오는 그런 단순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도 아니죠 그냥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자기장 문제가 갑자기 12번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쉽지만 않아요 변화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전류 크기 나왔죠 2I0 3I0 방향만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형 도선은 항상 조심할게 원형 도선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보시면 A에서 자기장을 짤 때는 원형 도선을 여기다 놔두고 실험을 한 거고 B에서 짤 때는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C는 또 옮겨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상수입니다 원형 도선은 상수의 자기장을 ABC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A하고 B가 되겠죠 여기에서 자기장이 얼만큼 변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0에서 B0로 B0만큼 변한 거죠 자 전체 자기장이 방향은 모르겠지만 B0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그림으로 가볼게요 A와 B에 만드는 자기장은 원형 도선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이죠 Q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봐보면 B에 만드는 거나 A에 만드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Q도 아무런 차이를 안 만들고 원형 도선 R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데 B0만큼 근데 차이가 왜 나느냐 그거는 P 때문이겠죠 자 P가 이곳에 만드는 두 자기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I0하고 D를 기본으로 해서 KD분의 I0를 B라고 그냥 해볼게요 여기 B 없죠 B0이 있지만 B는 우리가 임의로 정리한 자기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2D분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D분의 2I0이기 때문에 B만큼의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가 그러면 B에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B만큼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A와 B의 자기장이 B0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결국에 이 T라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차이 2분의 1B와 같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B는 2B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나타내 보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를 만들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만드는 거였다 자 그래서 A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됐고 그럼 여기는 어떤 방향이냐라는 거죠 나머지 도서는 바뀐 게 없는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0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데 한번 봐볼게요 B하고 C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볼 건데 그렇다면 이제 Q가 만드는 자기장도 구해지죠 자 Q가 만든 자기장은 거리가 3D 전류가 3I0 그래서 2B0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거리가 D 전류가 3I0이기 때문에 3B 6B0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고 C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나오는 방향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다른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B하고 C를 비교하면 원형 도서는 옮기면서 재는 거기 때문에 원형 도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P라는 도서도 이번에는 똑같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B하고 C에는 B하고 C의 자기장이 다른 이유는 Q가 만든 자기장이 4B0만큼 변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Q가 만든 자기장이 강해졌더니 나오는 방향이었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Q는 전류가 위로 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B0가 변하기 때문에 자 2B0에서 6B0 4B0 변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도 4B0가 나와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3B0다 라고 해주면 전체는 4B0가 변하게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량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A하고 B는 P의 변화량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B하고 C는 Q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연습을 많이 쓰면 뭐 연립방향식 같은 거 쓸 필요가 전혀 없죠 됐습니다 자 기역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맞고 두 번째 기역은 나오는 방향이다 정답이고 세 번째 니은은 3B0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량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2D, 4D, 6D, 8D가 시간이 1대 2대 3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시간축으로 봐도 되는데 일단은 유도전류 그래프 전체를 물어봤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0에 있을 때하고 8D에 있을 때하고 자속이 똑같습니다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 면적 0이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전체 면적이 0이죠 얘네들은 0이 아니죠 됐죠? 플러스가 더 크고 자 얘네들도 0이 아니죠 됐죠?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걸러내는 문제인데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0일 때와 8D일 때의 전체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 시간 그래프 면적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그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2번, 4번은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D에 있을 때는 이때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X가 감소합니다 자 X 증가가가 반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계방향이 되겠죠 시계방향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문제는 X가 7D를 지날 때와 D를 지날 때 여기죠 자 이때는 1이 증가합니다 1이 증가할 때도 시계방향으로 나온다 돼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뭐냐 점이 증가해야 시계가 되겠죠 점 방향 자기장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와 마지막에 나올 때는 둘 다 시계방향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A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일 때 자 플러스 Y 방향이면 이쪽으로 전류가 되는 거죠 반시계를 의미합니다 반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 전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쪽이 반시계에요 이쪽이 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전류 마지막에 나올 때도 마이너스 전류가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틀린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남았고 끝까지 가죠 끝까지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0에서 2D까지 들어갈 때 자 그림 한번 봐볼게요 0에서 2D까지 들어가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점이 하나가 증가했다 해볼게요 그럼 0에서 4D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대로 있고 X가 두 개가 증가하죠 됐죠 처음에 자기력선이 하나도 없다가 자기력선이 하나가 늘어나고 자기력선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고 X가 두 개가 변합니다 점이 하나 증가했다 X가 두 개 증가했다 전류가 1대 2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1대 1 틀린 거죠 1대 2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물론 처음부터 그냥 전류를 자기가 다 구해도 됩니다 들어갈 때는 시계방향으로 1 그 다음은 반식의 방향으로 2 그 다음은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구해도 되겠지만 걸러내는 방식대로 하면은 이 경우는 끝까지 가는 경우지만 보통은 한 두 단계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내는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시험에는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도 전류 풀어주시면 되겠고 물론 BLV로 풀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 A하고 B를 각각 보낸 거죠 각각 보냈는데 자 원형 경계면을 가진 매질입니다 그러면 항상 법선을 그려주고 자 법선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게 원형 매질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이등변삼각형 두 개가 보여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각도가 알파면 여기도 각도가 알파고 여기는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베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이 자 그리고 전반사 문제는 항상 속력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순서 정해볼게요 자 1번에서 3번으로 올 때 1번에서 3번으로 올 때 여기죠? 속력이 느려집니다 각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보다 3번이 더 느리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올 때도 이 각보다 이 각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느려진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제일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여기는 각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차이가 큽니다 각도가 많이 달라졌고 얘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2번이고 중간이 1번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적어놓자면 굴절류는 반대죠 자 굴절류는 이렇게 보고 파장은 속력과 같은 순섭니다 항상 하는 거죠 전반사는 항상 이거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어를 먼저 보면 파장은 1번이 3번보다 길다 1번이 3번보다 길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굴절류는 1이 2보다 크다 맞죠? 됐고 세 번째 P에서 B는 전반사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B를 우리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여기 각이 베타고 여기 각도 베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굴절류는 거꾸로 보내도 같은 경로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보내보고 이렇게 하나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에서도 베타로 입사가 됐고 이 경계에서도 베타로 입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2번으로 오면 이렇게 온 거죠 3번에서 1번으로 가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나느냐 굴절률이 많이 다를수록 임계각이 작고 임계각이 작으면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구조예요 얘네들은 비슷한 매질이죠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타로 보냈는데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은 각으로 보낸 이쪽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이 더 잘 일어나는 조합인데 전반사 안 일어났다면 여기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에서 B는 전반사 한다 잘못된 멘트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용인 디귿은 어떤 건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항상 전반사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속력 순서를 여러분이 잘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오면 그냥 기용린들 보기 전부터 이미 속력부터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간섭 문제죠 파동이 여기서 하나가 오고 있고 여기서 하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PQR에서 중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로 기억을 볼게요 P에서는 상세간섭이 일어난다 자 이쪽에서 고리 왔을 때 여기서는 마루가 왔죠 그래서 상세간섭이 맞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마루가 올 때 여기서는 고리 도착하죠 계속 상세간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Q는 똑같은 이유로 보면 마루마루가 만났기 때문에 보관간섭이죠 여기는 상세간섭 여기는 보관간섭입니다 보관간섭인데 보관간섭은 변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아니죠 보관간섭은 마루마루부터 골골까지 크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Q는 계속 높이가 변하는 그런 진동을 하게 되는 거고 P점은 오히려 상세간섭이기 때문에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죠 자 니은 보관간섭이라서 변한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틀렸고 자 D급 볼게요 R점은 보관간섭인데 방금 얘기했죠 그럼 위아래로 크게 진동을 할 겁니다 크게 진동을 할 건데 1초일 때와 2초일 때 높이가 같은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 속력이 20 주기분의 파장이죠 근데 문제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즉 파장도 20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주기는 당연히 1초가 되겠죠 자 주기가 1초란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진동을 할 때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하는 진동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원위치가 될 때까지가 1초가 걸립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매질을 봐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초가 걸립니다 주기가 1초라는 거는 1초 뒤에 정확하게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1초일 때와 2초일 때는 같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높이가 얼마일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점을 보건 간에 진동하는 지점을 체크해보면 주기만큼의 시간 지났을 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5번도 간단한 문제였고 자 드디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인데 이번 시험은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4페이지에도 계속 한번 봐볼게요 자 16번 물질파 내용이죠 자 여기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고 여기는 물질파 파장입니다 자 그럼 운동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 공식 바로 나와야죠 루트 2 전자의 진량 전자의 운동에너지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되면 물질파 파장은 루트 2분의 1로 감소해야죠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되면 물질파 파장은 루트 2분의 1이 된다 됐죠? 그래서 람다 제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억은 루트 2 람다 제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볼게요 전자의 운동량 크기는 Q하고 P를 비교해봐라 그랬는데 자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것은 여기가 속력이 V일 때 여기는 루트 2 V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운동량은 여기다 진량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은 루트 2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계속 구했죠? 이 시계에 의해서 물질파 파장은 루트 2 람다 제로로 바꿔줘야 됩니다 리언도 틀렸습니다 디귿 분해능은 누가 더 좋은 거냐고 물어봤죠? 자 분해능이 좋으려면 파장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Q가 분해능이 더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 이유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또 넘어갑니다 자 운동량 보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A하고 B가 정지상치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운동량과 이쪽 운동량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부딪히면 정지합니다 정지하고 그럼 운동량 먼저 적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는 플러스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플러스 2MV죠 얘는 진량도 모르고 속력도 모르지만 둘이 충돌한 다음에 전체 운동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MV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 이유는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됐죠? 정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분리가 될 때 둘의 운동량 합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B의 운동량도 플러스 2MV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에너지는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놨으니까 지금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운동에너지가 나옵니다 운동에너지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뭐 K, 몇 K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다 적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2MV 제곱인데 운동에너지는 C가 B의 두 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운동에너지는 MV 제곱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B의 질량과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량을 라지 M, 속력을 라지 V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라지 MV죠? 여기는 2분의 1 라지 MV 제곱입니다 물론 운동에너지가 2M분의 P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써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오변끼리 나누고 좌변끼리 나누면 됩니다 자 좌변 나누면 이거를 이걸로 나눕니다 그러면 2분의 V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MV 없어지고 2분의 라지 V가 나왔습니다 됐죠? 음 2분의 라지 V가 남기 때문에 결국에 V는 스몰 V다 라는 게 나오게 되고 운동량이 2MV가 나와야 되니까 질량이 2M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다 구했고 자 그렇다면 C의 질량이 스몰 M이다 다 구했습니다 얘네들까지 다 구했고 문제는 C가 B가 아니라 D의 질량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됐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MD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B하고 D가 부딪히는 동안에 B의 운동량 변화 크기와 D의 운동량 변화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이죠 B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V에서 3분의 1V로 3분의 2V가 변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D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MD 곱하기 자 V에서 3분의 1V 방향까지 보고 3분의 4V가 변했다 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M이 됩니다 자 그래서 D의 질량은 스몰 M이다 결론을 지어주면 됩니다 자 이쪽은 단순하게 운동량 보존만 세워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번 전기력이죠 자 일단 ABC 배치가 위아래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자 두 경우 모두 A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가 있냐면 B하고 C 중에 적어도 마이너스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한 개 이상은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힌트로 볼게요 C에 작용하는 정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크다 자 여기서는 C가 받는 힘이 크고 여기서는 C가 받는 힘이 작습니다 자 B가 주는 힘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A와 B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죠 크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거리가 같기 때문에 A가 주는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변화가 없고 B가 주는 힘만 반대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힘이 약해져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A하고 B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려면 B는 플러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A가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나오려면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B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좀 더 가볼게요 그럼 B는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 있는 C가 더 큰 힘을 주느냐 C가 더 큰 힘을 줘야 A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 이유는 B의 전화량보다 C의 전화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적어도 4배 이상이 나옵니다 됐죠? 4배 이상이 아니라 4배를 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두 가지 비교하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기억을 볼게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느 쪽이냐 자 플러스가 밀고 마이너스가 당기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자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전화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맞죠? C는 음전화, B는 양전화 그런데 멀리는 음전화가 가까이 있는 양전화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은 C가 더 크다 맞습니다 세 번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물어봤죠 자 A를 보면 C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여기서도 C는 똑같이 힘을 줍니다 그런데 B는 A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R잠이 나왔기 때문에 B가 주는 힘이 더 약합니다 그런데 B가 멀어졌죠 힘이 더 작아진 거죠 됐죠? 어차피 C가 주는 힘이 더 크긴 한데 그 C가 주는 힘의 크기를 B가 반대 방향으로 약화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 살짝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받는 힘은 아래쪽이 더 크다 나의 서가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여러 개 펼쳐놓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C가 받는 힘이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B가 받는 힘만 반대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크다는 것은 A, B가 같은 방향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B가 플러스라는 게 바로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다 풀게 됩니다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초창기 때 많이 나왔던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1번보다는 2번에서가 2배다 여기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에너지의 크기를 W로 해볼게요 여기는 E, W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탄성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퍼텐셜 에너지 중력 퍼텐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만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는 매번 문제풀이 때 했던 것처럼 M, J, H를 P로 할 거고 2분의 1, M, V 제곱을 K로 할 겁니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속력이 0니까 6P입니다 여기서는 P 더하기 2K죠 여기는 2P 더하기 K입니다 여기는 퍼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0고 퍼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거를 P로 환산만 해주면 끝납니다 몇 P인가? 그걸 구하면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W 한번 적어볼게요 잃어버린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원래는 마찰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겠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건데 당연히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은 거죠 이거에서 이거를 뺍니다 W만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6P에서 얘네들을 빼면 5P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E, W를 잃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죠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더하기 K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 두 배를 해준 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두 배 하면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10P 마이너스 4K이고 자, 그래서 OK가 OK가 11P입니다 5분의 11P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여기는 그러면 5분의 11, 5분의 10 그래서 5분의 21P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5분의 21P이기 때문에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5분의 21MGH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분의 퍼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란 것은 당연히 높이가 5분의 21H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게 없죠 그죠?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만 그대로 추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등가수도 문제가 20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하나씩 봐볼게요 길이는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물체가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리 시간이 갔다 자, T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평균 속도랑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안 나온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A하고 D 사이의 평균 속력 자, A에서 D까지는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되겠죠 A에서 D까지는 전체 시간이 T 더하기 2T 길이는 10L이 됩니다 이게 A에서 D까지 평균 속력이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평균 속력은 B에서 C까지는 T분의 6L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간단 얘기인데 실제로는 뭐 같다는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란 것은 시간상의 중간 지점의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 2분의 1T가 지났을 때 어떤 속력이 있겠죠 그게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자 순간 속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 내도 어차피 그 점에서 속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다 이 말은 좀 과조건입니다 과조건 이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2T다 했으면 물론 이제 전혀 다른 힌트가 되겠지만 과조건 아니겠지만 지금 과조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문제품들에 도움을 주려고 일부러 준 것 같아요 그 힌트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이항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얘가 5대 3이죠 그럼 시간도 5대 3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T를 3이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3이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2가 나오면 되니까 T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라지 T는 3배다 스몰 T의 3배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렇다면 이제 평균 속력 풀어볼게요 처음 속력이 V다 그럼 여기는 T초 동안 우리는 T초 동안 델타 V만큼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겁니다 여기는 V 플러스 델타 V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T가 지난 거죠 V 플러스 4델타 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T가 지났기 때문에 V 플러스 5델타 V가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평균 속력은 T분의 L 여기는 T분의 3L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값보다 얘네들의 평균값이 3배가 더 크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값을 구해보면 V 플러스 4.5 델타 V죠?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 구하면 V 플러스 0.5 델타 V입니다 자, 이거는 T분의 3L을 간 평균 속도고 쟤는 T분의 L을 간 거기 때문에 뒤에께 제일 첫 번째보다 3배만큼 평균 속도가 커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1.5, 3델타 V 3, 여기는 2V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V는 3분의 2V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분의 5V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속도 물어봤기 때문에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9분의 16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9L분의 8V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평균 속도 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3T라는 것을 먼저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5대 자, 실제로 거리를 보면 12, 9, 6인데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러면 전체 시간이 5대 3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TT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3T라는 것은 눈대중으로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T, 3T, T 그럼 델타 V, 4델타 V, 5델타 V 얘네들을 적용해서 평균 속도 비교하면 끝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간분석 문제를 보입니다 구간분석 문제인데 VT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이거죠 첫 번째 구간은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도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자, 이건 설명을 위해서 구한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림에다 바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T분의 라지 L이고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T분의 3L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라지 V라고 볼게요 명의 3L이죠 그러면 이 구간은 2L V가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지점이 2L V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럼 여기는 전체 거리가 L이고 여기는 6L이기 때문에 V 곱하기 T가 L이다 그럼 2V 곱하기 얼마가 6L이냐 했을 때 3T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SMALL V이고 0.5T마다 이번에는 0.5T마다 델타 V가 늘어난다 해볼게요 그럼 이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라지 V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간상의 중간 지점입니다 라지 V는 V 플러스 델타 V가 됩니다 됐죠? 0.5T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중간 지점 B에서 C까지 중간 지점은 속도가 2V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도 보면 0.5T, 0.5T 그 다음에 1.5T입니다 됐죠? 그럼 2.5T가 지났기 때문에 맞죠? 1.5T, 2.5T가 지났기 때문에 V 플러스 5 델타 V가 됩니다 0.5T마다 델타 V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거의 두 배다 그렇게 하면 3 델타 V가 V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델타 V가 V이기 때문에 3분의 1 V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V가 되는 거고 여기가 3분의 5V가 되는 거죠 됐죠? 자, V, 3분의 4V, 여기가 3분의 5V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EAS를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물론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이 필요 없이 여기 시간상의 중간 지점을 라지 V라고 한다면 여기는 3 라지 V이고 걔네들이 중간이니까 여기는 2 라지 V다 여기는 0.5T, 0.5T, 1.5T가 된다는 것까지 구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성력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구간 분석으로 또 풀어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2 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문제는 4페이지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점수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앞에서 장계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출이나 이런 분석을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시간 부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위권 친구들은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기출 분석 잘 아는 친구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점 혹시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은 이 정도 난이도 점수 안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다른 것보다도 기출 분석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월 모의평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